자 죽지도 않고 돌아온 슈퍼바니맨! 왜 또 이거 하냐? 그거죠? 업데이트가 됐대요. 저번에 이제 끝판왕을 깨가지고 아 이제 더 이상 슈버니맨 이제 부부싸움 할 필요가 없어졌구나 각방을 쓸 필요가 없어졌구나 이 생각했는데 아 이게 또 왜 애석하게도 다음 맵이 업데이트가 됐어요. 그래서 한번 또 깨줘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 합니다. 고소울 근데 모자라다야 우리. 미쳤네 이거 어떻게 깨냐? 81개? 81개도 겨우한 느낌인데? 아 어디서 코인 모으냐? 여기. 와 다 했구나 우리. 오케이. 이게 두 번째 거? 일단 감 좀 잡으셔야죠. 감 좀 잡으셔봐보자. 아 일단 쟤보다 빠르게. 여기는 일단 이제 빠르게 가죠 그냥? 아 눈을 아 저렇게 가는구나. 쟤를 꽂아 버릴 순 없을까? 가능할지도? 저먼스플렉스를 사용하는 거죠? 내가 꽂혔네. 너도 꽂혔구나. 이번 판은 근데 이 정도 같은 경우는 그냥 로켓 안 쓰고도 이겨볼만 해요. 여기서 잠깐 김 계정이 말하는 로켓이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발을 붙잡고 그 상태로 겁나 차는 것을 말한다. 하나 둘 셋! 오이!!! 이렇게, 이렇게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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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! 잘한다! 이겨줘! 그치, 이 정도면 괜찮죠 느낌 먼저 보는 거 아니야 그치? 아 이렇게 하면 끝이네 그쵸? 오오오오 오오 잘해줘! 이렇게 이기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오늘 또 3시간 걸려요 우리 알죠? 널 밀어줄게 그럼 그래 꺼져! 오오! 좋아! 꺼내줄게 꺼내줄게 로켓, 로켓, 로켓 야 로켓 차서 놔 살려! 야야야야! 여기 이쪽 아니죠? 야 여기서 혼자 가는 게? 충분해 충분해 10초 남았어!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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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! 침착해! 내가 먼저 갈게! 침착해! 빨리 가! 빨리 가! 들어가더라! 큰일 날뻔 했네! 오케이 하나! 이제 18개 남았어요! 내가 봐도 대단하다! 아 뭐하? 야야야 일단 일단! 이렇게 생각한다! 굿 야야야야야야야 이거는 이거는 가 가 가 가 오히려 가 미쳤다 한 번 더 한 번 더 우와 나 좀 살려줘 어우 비 아파요 오 됐어 됐어 나 나 나 나 아이 진정했어야지 여기가 끝에서 이렇게 올려야지 미쳤다니 신기하다 오케이 둘 넷 둘 하나 둘 셋 둘 요정도 요정도? 호리몬 야 지렸어 뭐야 이거 장인이야 장인 이만해다 내가 이거 잘하면 시간까지? 야호 오케이 나크스트 라버 뭐야 이거 하지도 못했네 한심한 애들이었네 해보자 여기 안 돼 우와 야 난 너무 이거 뭐 재활용 쓰레기 마크 아니야 이거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 야야야야야 너 내다리 놔 줬어 뭐야 아냐 나 지금 널 찾고 있는데 어 뭐지? 끼웠나 야야야야야 아아아아앙 뭔소랬어 내가 모르했는데 야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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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넌 거기서 왜 대체 차고 있는거야 대체 왜 왜? 당근 당근? 당근을 올려두고, 올려두고 우리가 잡자. 그냥 타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? 이렇게. 아까 전에 이상하게 걸려서 그래. 여보 이거 좀 야하지 않아? 아냐아냐. 쉽네. 이 정도면 시간도? 좋겠다. 시간까지 하죠. 해보자. 꽂혀있지? 야 임기가 응변이었어 방금. 키스나 받아라? 바로 받자. 기인인데? 돌려. 야 이거 아닌데? 아니야. 맞아 이거. 이쪽이 당근일까? 아니면 진행 방향일까? 진행! 빵! 야. 지가 살고 나를. 아 됐다 됐다. 수술에 거슬리. 여보 있나? 어 있어 있어. 저게 이제 끝이잖아. 야야야 저거. 이거 좀 이상한데? 야 안돼 안돼. 치면 안돼. 야 놓자 놓자 놓자. 그래 놓고. 나 깜짝 놀랐네. 당근이씨. 당근이네. 근데 여기는 투명 이기기 쉬울듯? 얼마만에. 점점 느려지는 뭔가 그런 구조인가?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점점 밑으로 나온다. 야 놔 놔 놔 놔 놔. 어 그치 그치 그치. 야 야 조심조. 아 뭐하세요. 발로 찼으면 됐지. 받은가? 응. 받은가? 야야야야야야. 우와. 야 뭐야. 야 이거 뭐야. 이거 방금 무슨. 도림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. 와 타이밍은 뭐냐 진짜. 성룡 영화인줄. 오케이. 아 좀 멋있었다 방금. 하나 남았다 진짜. 아. 어디서 깰까. 안 해본데? 안 해본데? 어 뭐야 시간이랑 그냥. 응. 시간? 오히려 이런게 처음 하는게. 어 되게 쉬워 보이는데? 어 뭐야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게 맞아? 오 됐다 됐다. 오우야 어렵네. 왜 이렇게 많아 이게? 이거 잡고 가야 되는 거야? 야 이건 잡아야 됐나 보다. 야 기다려봐. 아니야 아니야 왜 놔 놔 놔 놔 놔 놔 놔 놔. 잡아야 돼? 쑥 들어가 쑥 들어가. 내가 점퍼할게. 잡았어. 너 계속 올리고 있어야지. 아. 올리고 있어야지. 어. 올리고 있어야지. 같이 저기 하는거 어때? 아니야 아니야. 아니 같이 점퍼다 같이. 같이. 잡았다. 그럼 나 어떻게 하라고 나 어떻게 해.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. 나 이렇게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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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해야지. 멈췄다 싶으면 내가 이렇게 탕탕탕 하면 빨라질거 아냐. 놔. 오 소리 난다. 병김물 소리 난다. 잠깐만 여기 혹시 반대편에. 당근? 없나? 아 있나보다. 아 나 여기 남 떨어진 줄 알고 쫄았네. 하지만. 100개를 모았다. 100개를 모아서 드디어. 신맵이다. 다음꺼다. 어? 어? 왜? 아 얘를 안 깼나봐. 뭐지? 이거 스피록. 101번 해봐. 설마. 쌍놈이. 화날라 그래. 잡는다니까. 오잉. 이러면은 드디어. 아 뭐야. 아 뭐냐고. 이거 누가 알려줬어 이거. 왜 빙신게임. 아 장난해? 왜 안돼? 마지막 맵도 세개로 끝냈는데. 아 안해. 빙신게임. 이거 살릴 수 있어? 충분히 살리긴 하지 않을까. 아 신맵을 해야지. 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. 신고 넣어 신고. 욕해 그냥 욕. 욕하라고? 시X발. 시X년아. 시X발. 할머니라던스 같냐. 이딴 엔딩이나 했어. 아 네. 하지마 끝내. 여기서 잠깐. 과연 업데이트가 안됐을까? 한번 찾아보았다.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. 이거 좀. 보호가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전 예쁜 김언니에요. 영상 봐줘 보호가 주세요. 안 본다구요? 어? 꽉.